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미없고 준양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시작! 준양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두려운 짐 덤부 조르지 마오 우죽딱딱풋고 빈망오여야 저런 밤 오늘 우리가 어머니는 건던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 나실 내일 건물고 내일 내일 이별 홀라요 저녁 모친 기가 막혀 못터지 야 나 나 가방 못터지 야 니 마음대로 느긋 못터지 야 천양 천양반 가신노노 니 간장을 먹이랬느냐 부네 여도 여도 황 황 걸 짙고 따라 가도 따로 가구라 요 필 초광 보라 하얀 성은지 너 그 서방을 따러 가거라 나는 모른다 너희 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다음 주에는 대망의 일절통곡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절통곡은 습때머리 못지않은 명곡이에요 거기를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템에 제가 바로 거기를 안 들어간 게 이것을 좀 더 완실하게 해놓고 거기를 넘어가야지 이제 어려운 거 본격 이것보다 더 어려운 소리 나오는데 이런 거에서 그거를 위한 좀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목들이 거기는 수도 없이 나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스트라이 пойдет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